기준빡스 끼리끼리 꽃밭에 눈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뻣뻣뻣에 모여 살아요 대청정끝 얘들아 다들 뭐하고 있는거야? 뽀미언니 저희가 싹 청소했어요 진짜? 봄맞이 대청소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 너희들 정말 정말 멋지 왜요 뽀미언니? 이게 여기 왜있지? 거기지 그리고 이상하다 왜요 뽀미언니? 뽀미언니 동화책이 분명 여기에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책꽂에서 본거 같은데 여긴 장갑이랑 장난감밖에 없는데 이건 내 장갑인데 여기 근데 왜 한짝밖에 없지? 진짜 어디갔지? 어디갔지? 한짝은 어디있지? 나머지 한짝은 여기있는데 어? 어 맞다 내 인형도 없어졌어 어 정말? 왜 이렇게 운동하려면 같이 있는데? 왜 거기있지? 뽀미언니 뽀미언니 동화책 찾았어요 소파 밑에서요 왜 거기지? 잘 정리한다고 한건데 모두 다 뒤죽박죽이네 아이 참 그럼 우리 오늘은 정리대장 누리엄마한테 한번 가볼까요? 누리엄마라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실거에요 좋아요 누리엄마가 벌써 청소를 시작하셨는데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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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리왔구나 엄마 나 바빠 배고파요 배고파 에휴 녀석 급하긴 누리에게 맛있는 간식을 차려주신 엄마는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엄마 아람이 있잖아요 아람이가 내일 생일이래요 어머나 그래? 그래서 누리도 생일파티에 초대받았어요 누리는 좋겠네 엄마는 즐겁게 웃으시며 접시는 접시끼리 컵은 컵끼리 냄비는 냄비끼리 끼리끼리 정리하셨어요 그릇을 다 정리하신 엄마는 이제 겨울옷을 정리하시려나 봐요 미야 야옹아 이거 놔 내일 아람이 생일에 신을 거란 말이야 엄마 야옹이 좀 봐요 아무래도 내일 다른 양말을 신어야 할 것 같은데 엄마는 즐겁게 웃으시며 바지는 바지끼리 윗옷은 윗옷끼리 양말도 양말끼리 끼리끼리 정리하셨어요 아 같은 거 끼리끼리 정리하는 거구나 끼리끼리 아 맞다 장난감은 장난감끼리 그래야 찾을 때 편리하잖아 맞아 옷은 우끼리 양말은 양말끼리 그럼 또 우리 주변에 끼리끼리 함께 있어서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어 젓가락이요 젓가락은 두 짝이 끼리끼리 있어야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 끼리끼리 젓가락끼리 그리고 친구요 친구도 친구끼리 있어야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맞아 끼리끼리 친구끼리 근데 뽀미야님 놀이도 엄마처럼 정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럼 우리 다 같이 놀이방으로 가볼까요? 누리야 방 정리 다 했니? 으악 큰일이다 엄마가 내 방으로 오시려나 봐 야옹아 빨리 빨리 으악 이런 어쩌죠 누리방은 뒤죽박죽이에요 누리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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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리 엄마 누리방은 엉망진창 뒤죽박죽 너무 더러웠어요 누리야 방이 이게 뭐니? 그, 그게요 아 뒤죽박죽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뒤죽박죽 놀이 그치 야옹아? 뭐? 좋아 그럼 엄마랑 같이 놀까? 네 엄마랑 뒤죽박죽 놀이 같이 하자고 엄마에게 혼이 날 줄 알았던 누리는 신이 났어요 음 치키 음 치키 음 치키 삐리끼리 안녕 엄마 로봇 놀이 재미없어요 자동차 놀이에요 부릉부릉 빵빵 누리의 자동차 나갑니다 부릉부릉 빵빵 엄마 자동차 나갑니다 엄마 자동차 놀이 재미없어요 우리 딴 거 하고 놀아요 이런 누리의 방은 아까보다 더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됐어요 음 엄마 이제 뭐하고 놀지? 그러게 누리야 뭐하고 놀까? 그때였어요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 누리야 그럼 이번엔 끼리끼리 놀이를 해보는 건 어때? 끼리끼리 놀이요? 우와 재밌겠다 어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엄마는 누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자 여기 이 상자에 블록은 블록끼리 넣고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넣고 아하 이제 알겠어요 인형은 인형끼리 넣고 맞죠? 우와 우리 누리 똑똑하네 이렇게 모두 모두 끼리끼리 다 했다 우와 모두 모두 끼리끼리 제자리에 정리했더니 누리 방이 아주 깨끗해졌답니다 닷 colleagu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